Ladies and gentlemen, boys and girls K-Wade 팬 여러분, Every Day is K-Stay! 안녕하세요, K-Stay입니다! K-Wade 매거진과는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만남이죠!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, 기쁩니다! 오늘의 체력 컨셉은요, 보헤미안 여덟입니다! 다윙, 다윙, 나를 녹여줘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신나게 찍은 것 같아요, 정말! 저는 옷 보는 재미도 있어요, 약간! 옷들이 특이해서 너무 예뻐요! 저희 걸쌤는요, 각자 예능도 드라마도 곳곳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는데요! MC다, MC다! 여기 두 명이 냈어요, 지금! 네, 우리 MC다! 저희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, 앞으로도 걸쌤 많이 응원해주세요! 지금까지 걸쌤였습니다! 엘벌해주세요! K-Wa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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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Wade 고맙습니다! just ale 감사합니다.